안녕 얘들아 하준이야 알지? 너희들 나 누군지 오늘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건 알새 칩이야 누워서 먹으니까 목에 걸릴 거 같네 그래서 일어서서 하나 또 먹고 또 앉아서 하나 먹을게 기분이 너무 X같네 X같다가 근데 어떤 기분이야? X같다가 기분이 뭔지 모르는 누구 X같은데? 아휴 모르겠다 맛있네 맛있어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 오히려 안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간이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앉았어 살 빼야 되는데 운동하기 개기쳤네 아 그리고 나 지금 닭발 시켰어 닭발하고 계란찜하고 알밥도 와 쿨피스도 오고 맛있겠지 여지도 나처럼 돈 벌어가지고 시켜먹어 나 오늘 열심히 X나 뺑이 쳤거든 X나 힘드네 진짜 7 8 감사합니다.